지난 2016년 프로듀스 101의 시작으로 프로듀스 101 시즌2, 프로듀스 X 101, 프로듀스 48은 많은 팬들의 관심을 받으며 여러 프로젝트 그룹을 만들어냈습니다. 그러나 이 프로그램의 연출을 맡은 PD와 기획사가 투표 조작을 해 순위가 달라졌고, 이에 떨어지지 않아도 될 출연자들이 탈락하며 피해를 받는데요. 이 순위 조작은 오랜 기간 연습생으로 생활하며 힘든 시간을 버텨온 이들의 인생을 빼앗은 것과 마찬가지기에 더욱 많은 비난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오늘은 오디션 프로그램에 나와서 데뷔할 뻔했지만 순위 조작으로 탈락한 연습생들을 소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순위 발표 1차에서 조작되어 탈락한 참가자들을 간단히 소개하겠습니다. 김수연 서혜린 성현우 앙자르디, 디모데 김국헌 이진우입니다. 다음으로는 데뷔할 뻔했지만 최종 투표에서 투표가 조작되어 탈락한 참가자를 소개하겠습니다. 강동호는 그룹 뉴이스트 소속으로 시즌2에 출연했습니다. 실력이 뛰어나지만 4차 투표에서 조작으로 탈락해 워너원으로 데뷔하지 못했습니다. 당시 팬들은 강동호가 떨어진 게 이상하다고 여겼는데요. 이후 뉴이스트로 더 큰 활약을 했지만 여전히 아쉽다는 의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프로듀스 시리즈의 가장 큰 피해자라고 해도 될 정도로 떨어진 게 이상했던 멤버가 바로 이가은입니다. 이가은은 지난 2012년 애프터스쿨 5집으로 데뷔했습니다. 하지만 애프터스쿨로서 오래 활동을 하지 않았고 사실상 애프터스쿨은 해체나 다름없었기 때문에 연습생 신분으로 참가했는데요. 5년간 활동을 하지 않았어도 무대 장악력이 좋았으며 노래와 춤 모든 실력을 갖추어 결국 최종순위 5위에 들게 되지만 투표 조작으로 14위를 기록하며 안타깝게 떨어지게 되었습니다. 탈락 이후 디지털 싱글을 내며 개인 활동은 했지만 활발한 활동은 하지 않고 있는 상황입니다. 한초원은 큐브 엔터테인먼트 소속으로 유일하게 프로듀스 48에 출연했습니다. 큐브의 미래라는 별명이 붙을 정도로 좋은 실력을 보여주었는데요. 프로그램 출연 당시 극적인 결과를 끌어내면서 많은 시청자들의 지지를 받았습니다. 최종순위 6위로 데뷔를 할 뻔했지만 순위 조작으로 13위가 되어 데뷔가 무산되는 피해를 받은 안타까운 참가자입니다. 2020년에는 영화 일진 나쁜 녀석들에 출연했지만 아이돌로서 활동은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프로듀스 X 101 처음 출연 당시 소속사 평가에서 X등급을 받을 정도로 하위권이어서 방송에 많이 나오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첫순위 평가에서 2위를 차지하며 자신의 실력을 보여주었는데요. 방송이 진행되는 과정에서 높은 순위와 낮은 순위를 오고 가다 누적 투표 217만 6천표로 7위에 오르지만 결국 데뷔할 수 있는 10위 안에 들지 못했고 탈락을 하게 됐습니다. 순위 조작의 피해자로 알려졌으며 애초에 데뷔를 시키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었던 것이 기록할수록 실력은 좋았지만 방송 분량이 너무 적었다고 합니다. 최종순위 6위에서 12위로 조작되며 탈락했습니다. 2020년 크래비티라는 그룹으로 데뷔해 활동하고 있습니다. 2015년 그룹 업텐션으로 데뷔했습니다. 어릴 때는 아역배우로 활동을 한 적도 있다고 합니다. 뛰어난 비주얼과 기럭지로 많은 팬들을 보유하고 있는데 이진영역씨 피해자였습니다. 이진영역은 최종순위 7위였지만 조작으로 인해 탈락했습니다. 프로그램 출연 이후 그룹 활동과 개인 활동을 활발하게 하고 있지만 여전히 많은 팬들은 그의 탈락을 안타깝게 여기고 있습니다. 안무 소화력이 뛰어난 연습생이었고 안무가 배윤정에게도 엄청난 호평을 들은 출연자였습니다. 마지막 회차에서 8위를 기록해 데뷔를 할 수 있었지만 투표 조작으로 14위를 기록, 데뷔가 무산됐습니다. 프로그램 종영 후 아직까지 데뷔를 하지 못했다고 합니다.